올해 값진 연회는 그래도 이렇게 소띠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년에는 내 운기 갖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진 연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가는 것도 무조건 뭐 탱크야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식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 만큼 값진 연회에 정말 코앞으로 다가워진 게 느껴져요. 오늘 제가 값진 연회에 맞춰서 소띠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볼 건데 소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선생님이 느껴지시기에 우리 소띠분들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주로 소띠분들이 마음이 좀 그렇게 독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초년에는 힘든 부분은 공부라든지 공직자가 되려고 시험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소띠들이.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지금 있더라고. 머리는 좋고 잘 되는데 시험의 합격률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리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비를 많이 넘어가서 성공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중년의 운에 들어와서는 모든 운기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음영이 맞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애 관계라든지 이런 게 힘들었거든. 그렇다고 그랬으면 소띠분들이라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애로상이 많았었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년 운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서서히 일어나는 면은 있지.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 성격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단성 있게 해야지 되는데 일은 이렇게 추진은 많이 했는데 결단성이 약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갑진 연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년분들 지금 이제 용기를 내시고 겁먹지 마시고 또 지금 시국인만큼은 또 많이 또 뭐든지 이렇게 저질릴 수가 없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체만한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맞는다고 하면은 이제 주위의 도움도 있어요. 귀인이 나오는 운도 되고 중요한 운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거를 요번 시기를 잘 막 잡아서 그래서 갑진 연애는 내가 활동을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힘들었어도 이제 올해 뭐 동지 먹고 나면은 동지 중 먹고 나면 뭐 세일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재충전을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갑진 연애는 진짜 좋아요. 그럼 우리 소띠이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소띠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인간사죠. 인간사. 인간들 때문에 지금 뭐 인간의 배신을 많이 당했다든지 뭐 상사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나를 괴롭혔다고 봐야지. 그래갖고 많이 힘든 정황이 많고 그랬는데 올해의 갑진 연애는 그래도 이렇게 소띠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 연애는 내 운기 갖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진 연애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가는 것도 무조건 뭐 탱크야.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건 아니야. 내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 아 이러면 되겠다는 확신이 쓴단 말이야. 전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서 갑진 연애 전진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운기를 잘 받아서 하면 갑진 연애는 대운이 들어오는 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소띠이 분들 그러면 갑진 연애 올 한 해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하고 변화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거예요? 가져도 되죠. 변동, 변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갑진 연애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가려는 거야. 아무리 갖다 시국이 힘들다고 해도 일을 쓰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소띠 분들이 올해 갑진 연애하고 그래도 잘 음향이 맞아서 넘어가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띠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올해 금전의 운기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갑진 연애는 금전의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금전의 흐름은 쉽게 얘기해서 계면 연애는 많이 힘들고 준비는 했지만 하나도 성과를 잃은 게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진 연애는 그래도 내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면 돈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못 저기하는 거거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지 된단 말이야. 그런 운이 있어야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은 자연적 따라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인간한테 좀 많이 치이고 인간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베풀고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좀 찾아올 수 있을지? 시기는 찾아오죠. 시기는 찾아와. 절대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나는 운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다 먹혀서 되는 놀이 없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 사람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성공을 못해. 항상 그래. 아우 뭐 이거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 하다못해 물을 먹어도 배가 부를 거 아니야. 아우 그냥 뭐 조상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개쁠다고 나 조상이가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조상이가 절대 안 도와주지는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 뒤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지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였는가. 그렇잖아. 무조건 내가 다 잘했다는 어떠한 약점이고 허점이 있으니까 조상도 안 도와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내가 이 세상 밖에 태어났으니까 조상이 덕이잖아요. 잘 저기 해도 못 살든. 그러면 내 후손들이 내가 힘들어도 후손들은 일어서거든. 그런 희망을 갖고 살면 그래도 이제 조상한테 원망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남부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와 다른 사람은 본인들을 원망을 안 하겠어. 원망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거 큰 상처도 잊지 말고 어느 누구하고 시비를 붙고 싸우려고 해도 나도 화가 나야지 되잖아. 내 몸에 화가 차잖아. 그러다 보면 더 이게 큰 싸움이 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참는 것도 무조건 참는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거 참았다가 정 안 되면 폭발 한 번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뭔가 기강이 바로잡히지. 계속까지 저 사람이 짓밟는다고 짓밟히고 있으면 평생 짓밟혀.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일어서야지 되잖아. 그런 자부심. 너무 이 소띠들이 마음이 너무 여려요. 남한테 베풀지만 알지. 그냥 나는 손해보고 살지 뭐 이러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 내 밖으로는 내가 챙겨야지. 그리고 남을 도와줘도 도와주고 형제관들도 도와줘. 특히 형제관의 의의가 그렇게 썩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형제들이고 부모고 우란해서 자기가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혼자서 총대를 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한 잔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당신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청학만 신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태껏 여러 상담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인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당하고만 살고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기가 그렇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복이고 행운은 옵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선생님 또 신적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또 여쭤봐야지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건 정확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이어 소띠의 분들에 의해서 올해 갑진년의 운세를 종합적으로 이어 봐주신 거고요. 개인별로 궁금하신 분들이 오시면 상담원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청학만 신이었습니다.